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한 집만 아는 대구 여행 코스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한 집만 아는 대구 여행 코스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한 집만 아는 대구 여행 코스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한 집만 아는 대구 여행 코스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한 집만 아는 대구 여행 코스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한 집만 아는 대구 여행 코스 그래서 시작해 동촌역에서 끝난 현지인만 아는 코스 다음엔 꼭 친구랑 같이 와야지 감성 가득했던 지하철 타고 떠나는 도부 여행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